픽 잡혔고 1픽입니다 마지막판 말파이트 픽했고 아 우리 편에 지금 서로 서폿 가겠다고 하는데 정글 미드가 비는데 딴 거 시키면은 뭐야 멘탈 터진다는데 5승 5패나 4승 6패나 거기서 거기야 매한가지 마지막판 갑시다 긴 여정이었다 긴 여정이었어 초반 4연패만 했어도 이거를 이거를 이겨야 반타작이네 아 아무모 오리아나 자디오 스트레쉬 아 근데 처음에 컨디션 좋았어요 근데 너무 뭐냐 시몬이 안좋아서 저도 못했고 대스티니 유라 글로벌 김치남치 닉 변했던데 그걸로 바꾼거 아냐? 데스티니 유라로? 이거 끝나고 집에 가서 에프엠 해야지 패치 됐던데 에프엠 해야지 에프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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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우스랑 영혼의 맞다이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즐겨 하던거니까 습성을 다 알아 갑시다 마지막판 마지막판이에요 마지막판 아 깔끔하게 이기고 끝냈으면 좋겠네 이상한거 시키지 말라고 이 양반들이 어? 포주안이다 포주안이 포주안이 야무지게 정글 돌아야지 이판 왜 이판 왜 져 이판 왜 져 내가 잘하면 돼 내가 잘하면 된다고 못됐어 못됐어 아 진짜 오직 연습한 자르반은 안하고 말판하고 있네 마지막판은 자르반 할걸 그랬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워익 워익 전판 그 다치 한판에서도 탈론이었어 탈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은 동글동글 귀엽게 생겼대 가자 패기 보여주러 1렙 말파랑 1렙 다리우스 싸우면 말파바가 이기지 않냐? 응 이제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고있다 빼야겠다 다리우스 싸우면 야 대주로 왔어? 대주로 왔냐? 나이스 아 아 그냥 대주지 그래 뿌루야 막판 이기고 뭐지 나중에 거하게 한잔하자 소나 노래 어떻게 들어 안틀어주잖아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시프트에프? 야 이상한거 하지마라 안해 안해 나 시프트에프 방금 여기 뜬 거 맞지? 시프트에프 눌렀어 비웅신 다리우스 안 해! 안 한다고! 안 할 거라고! 듣지 말라고! 안 팔레우지 이런 거라고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핀만 안좋는데 다리우스한테 핀은 부imento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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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빙작.. 빙.. 빙작 갈걸.. 빙딱 같은 자식 아 이제 내 차례야 이제 내 차례 오케이 나이스 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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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내 차례 수술 피들 빼나 봐 으이라고 둘 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세주 아니 개새끼. 아, 이러면 안 돼. 타자. 나이스. 타자. 아, 오이. 이거 봐주지. 미리 깨지겠네. 벨트 안 사. 가면 살 거야. 아, 오이. 개새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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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스펠이 다 있을걸 이제 하하하하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와 2렙 천하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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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파 아 다 죽는 기림이네 미니맨 룸 봤을 때 와 나도 빨리 2렙 공을 찍어야겠네 어우 이.. 물어 물어 얘 풍이 없구나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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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풍이 없구나 어디 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실패할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! 조졌다. 내가 루시안 오리 하나만 띄워줬으면. 서블킥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트리플킥. 반란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, 비통하다. 아름다운 뱁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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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라세요 개혁적될 뻔했다 이미 개혁적인데 어? 용용용 있는 거 아니야? 방금 그거 나타나지 않았어? 변신할 것 같아 내가 다이오스에 너무 튀었다 와 어쩌저쩌 막낸다 그래도 굴부 진짜 잘하는데 이제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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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